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유리 굿모닝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촬영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음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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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복한 웬스테이인가? 행복한 웬스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 오빠가 라라랜드 틀어줬어요 맞지 오빠 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아 고마워요 오늘은 머리를 좀 짧게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라랜드 내가 좋아하는 라라랜드 내가 좋아하는 라라랜드 어디 가고 있는 중이냐면 지금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마음의 소리 에봉이 오늘 첫 신부터 촬영이어서 거의 하루 종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연천에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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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소리 리부트 마음의 소리가 뭘까요 하트 시그널 리부트 하트 시그널의 리부트 음 우연이는 마포에서 일하는데 안녕 우연아 도착했대요 그럼 일단 빠르게 쇼팅을 하고 우와 여기는 연천이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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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밥도 이따 먹을 거예요 오빠가 매콤 연어도 사줬네요 소세지 맛도 있고 저는 참치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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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언니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열봉이 첫 신을 찍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 아 아 미숫가루도 먹었고 보통은 아침에 아 밥도 먹어요 저는 밥도 먹고 되게 잘 먹어요 아침이 최고죠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심혜진 선배님도 만나고 박철민 선배님도 만나고 선배님 되게 많이 만나요 아 내 차에 들이는 애봉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요 저는 애봉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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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пример As 아 그래요 너 누구야? 안녕하세요 배우 성훈오빠의 헤어스태프 분이신데 제 차를 본인의 차인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한거에요 몰래온 손님이었습니다 기분 좋아졌어요 아침부터 차를 잘못 탔어요 왜 남의 차를 함부로 타는거야? 도대체 그쵸? 마음의 소리는요 리부트라고 마음의 소리 투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오는거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올거에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하셨죠? 아 애국님 이 집으로 되고 있어요 누르지봐 얍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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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